오늘 말씀은 10편 107편 9절로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새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미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여와께 부르지 즈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검엔 줄을 끊으셨도다. 여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비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란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에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와께 부르지 즈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감사제를 드려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지로다. 아멘. 너무너무 잘하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20편 107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중에 오늘 전할 말씀이 9절로부터 22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단 하나만 생각이 나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옆에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9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주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아침 묵상 중에 저에게 강한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참 큰 은혜로 감동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는데 그 주님은 나를 조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는 주님의 손바닥 안에 두었다라는 말이죠. 이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이 내 것이라면 여러분 내 것을 가졌을 때 얼마나 내 것을 잘 돌보세요. 잘 살피세요. 그 말씀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냐 하니까 주님의 땅이라는 것. 주님은 농부시고 나는 그의 밭이라는 것. 참으로 주님이 농부시고 우리가 그의 밭이 되어져서 그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 밭을 다 기경시키는 거예요. 기경시키면 그 안에 있는 돌들도 뽑아 던지고 그 안에 있는 가시덤불도 뽑아 던지고 그리고 그 땅을 아주 부드러운 땅으로 옥토로 만드죠. 거기다 비로들 주고. 그래서 그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 되어지도록 농부가 그 밭을 가꾸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옥한 땅 좋은 밭이 되도록 가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밭이죠. 예수님이 좋은 밭이어서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영이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일하실 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되셨고 그래서 그 뜻대로 죽으셨어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좋은 밭의 의미,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주는 의미는 주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다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것이었고 아무것도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몸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부어진 영은 새 영인 거예요. 이전엔 나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역사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진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고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포스의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사모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쁘신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게 하고자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주님의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더 주장하도록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도록 두들겨서 기경시키시고 돌을 빼고 가시덤불을 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점점점점 그 땅을 주님께서 만져가신다는 거예요.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이전에는 굳은 마음이고 이전에는 불순정하는 아들의 영이 역사를 하고 이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도록 그렇게 그 영들이 역사를 했지만 어둠의 영이 역사를 했지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하나 하나하나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주님이 혼자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우리와 함께 동욕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욕하길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함께 동욕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이 죄가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 죄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먼저 깨달아 알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한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안고 공고의 새 사슬에 메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미라. 왜 흑암과 사망의 그들의 안진 자들이 되었느냐. 왜 공고와 새 사슬에 메인 자들이 되었느냐.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흑암이 있는 것, 사망의 그늘이 있는 것, 그것이 찾아온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뭔지 모르는 잠겨지는 슬픔이 찾아오고 무슨 가을이 되면 센티멘탈한 거 이런 게 뭔가 멋있는 줄 알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늘이 찾아오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뭔가 센치해져요. 지금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비가 주님의 담비가 돼서 센치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져요. 비가 오면 센치해져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뭔가가 이렇게 되고 바닷물을 보면 슬렁대는 게 이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늘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와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통과 새사슬로 메이드로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센티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심령이 점점점점 나를 묶어버려요. 나를 묶어요. 어떻게 묶어요? 그냥 뭔가가 슬퍼져. 뭔가가 자신이 없어져. 뭔가가 다 귀찮아져. 이러면서 나를 묶는 거예요. 조금 치고 들어왔는데 그걸 내가 그냥 이게 뭔가 멋스러운 것처럼 바라보면서 하다 보면 그게 그냥 점점점점점점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나를 지배해요. 새사슬에 메이게 돼야죠. 왜 새사슬에 메인다고 말해요? 이 공고한 심령이 새사슬에 메이는 것은 정말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이게 견고한 새사슬이에요. 두려움의 영에 메였은 공황장애 이게 새사슬이에요. 그 두려움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들어왔지만 그 두려움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받아지면 이게 견고한 새사슬이 되어져서 절대로 나는 끊을 수가 없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11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여기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조언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시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그와 같은 어떤 생각 속에 육의 생각 속에 육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 이것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것을 제거해라. 내쳐라. 그리고 오직 나를 믿으라. 이게 주님의 조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어요.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거지. 아니요. 주님의 말씀은 이미 내가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은 이미 내 귀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너희가 만약에 가난한 족석을 쫓아내지 않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말씀하지 않은 게 없어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믿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하여 주셨죠. 그런데 듣고서 내가 그것을 멸시한 거예요. 멸시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멸시했기 때문에 다른 감정을 붙잡은 거예요. 멸시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오히려 더 내게 달콤한 거예요.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인 거죠. 세상의 것은 받아들기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것이 바로 정제라고 말하세요.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제함을 받는 것이고 그 정제함은 결국은 그들을 곤고와 새사슬에 묶여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도록 경애하는 심령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경애하는 심령은 주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한마디만 주어도 아멘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여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도 내 이유를 대서 내 어떤 지식을 대서 내 방법을 대서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뭔가 이거를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예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 그냥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말이 있어요? 주님 그건 아니지요 라고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난 그건 싫어요.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돼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땅 그분의 기업이 되어지게 하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그분의 거시되게 하려는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나는 모르는 그 돌 나는 모르는 그 가시던 볼 이거 뽑아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가난 일곱 족성 뽑아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그것들은 나아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틸 대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티는 것이 마치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내쫓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닌 거예요. 나라고 속이는 내 안에 있는 죄예요. 나라고 속이고 나라고 믿게 하는 죄인 거예요. 죄성인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거룩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이 모든 것을 더럽혔어요. 이 모든 것들의 어두움이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크리스로를 보내시고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회복이 있을 수 없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 못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 너는 안 되라고 생각하게 하는 나.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이 속이고 있는 죄예요. 그래서 내가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십 년을 내 안에서 지배하고 있으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 계속 주입을 시켰지만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친 하나님의 땅이 완전히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거를 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것으로 만드셔야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릴 때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난 칠족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때가 되니까 주님이 이제 내어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그가 다이당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어요. 예수님을 당신의 기업인 땅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내 모든 기업을 그에게 넘겨주도록 상속자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정하실 때 그 땅이 다 그분의 것이 되도록 예정된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것이 되도록 예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만 온전히 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자예요. 온전히 주님의 시를 뿌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이죠. 말씀을 보내서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흑암과 그늘에 앉은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어떤 쇠사슬에 묶인 그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건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건 도무지 내 노력으로도 안 돼. 이건 정말 내가 끊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견고하게 나를 묶은 쇠사슬이 되어져 있는가.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사모해요.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여 정말 정말 애통하게 되어져요. 아버지 이건 정말 내 힘으로 나는 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가 예수님인데 이런 걸 그냥 주님이 쉽게 뽑아내주시지 왜 안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동욕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뽑아내버릴 수 있어요. 주님이 그냥 제거해버릴 수 있어요. 쉽게. 은혜를 그렇게 쉽게 주셨어요. 출애급할 때. 열 가지 재앙. 쉽게 일어났어요. 그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요. 그냥 그 피바른 집 안에 가만히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열 가지 재앙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 믿었어요. 아니요. 불평불만했어요. 그리고 앞에 홍해가 가라 막히니까 거기서 두려워 떨었어요. 어떡하냐. 그러고 불평불만하면서 이제 우리를 죽었구나 죽었구나. 차라리 거기다 놔두지.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의 노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거져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팡이를 앞에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어. 그러니까 그 건널 때는 신이 나서 할렐루야 했어. 그런데 광야에 가니까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양식이 없으니까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왜 나를 이 공고한 가운데에서 이 공고함을 느끼게 하시고. 흑암과 그늘에 앉은 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왜 부르짖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공고와 새사슬에 앉은 것을 깨닫고.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애통해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을 부르짖고 부르짖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난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자가 되어야. 어떤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갈 수 있어요. 환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걸 터럭도 의심 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갑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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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져주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쉽게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악이에요. 왜 악이에요? 그냥 쉽게 구원받았어요. 쉽게 기쁨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할랄리 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님은 사랑이야. 주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해.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너에게 그냥 사랑하니까 네가 구하면 뭐든지 그분은 주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주님이 쉬운 분이야. 그런데 구원은 거져주셨지만 값 없는 게 아니에요. 거져주셨지만 이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 없이 주신 것이지 그게 그렇게 거져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해서 그 가난한 땅까지 그 가는 길이 며칠 되지도 않은 길을 그들이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카데스 바나에서 그 여우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걸 정탐을 하게 했거든요. 여우수아 갈렙이 들어가서 그걸 정탐을 했어요. 그 외에 열치파 족장들도 가서 정탐을 했어요.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그 정탐한 자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준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하라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죽겠다 애국에서 차라리 놔뒀으면 거기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먹고는 살았을 텐데 이게 뭐예요? 육적인 삶을 즐거워하며 그냥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그냥 가장 내게 원하는 것이야. 나는 영적으로 그런 거 싫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40년을 뺑뺑이를 돌아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잘 갈 수 있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 아멘. 그런데 그 용사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다 변질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싸우며 승리하는 경험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러니까 주를 의지할 때 이긴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가난한 땅에서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 어느 만큼 은혜 속에서 다 가는 걸 경험시켜요. 자 좋아요. 은혜도 받고 좋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따박따박 응답도 잘 되고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거 너무나 느끼게 잘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무조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내 안에 있는 바로 이 쇠사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어떤 부분에서는 거역했구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고 나는 그분의 것으로서 부른받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땅인 거야. 이게 내 삶인 거야. 이게 나의 삶이고 나의 생활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돌밭, 이 가시덤불밭, 이 길가밭 이거 다 좋은 밭으로 바꾸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공고와 쇠사슬에 앉은 우리가 되어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무리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도대체 이 세상에 내가 고통을 겪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걸 발견하는 거. 그게 은혜예요. 경험시키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분은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나하고 같이 사는 내 식구들이 정말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서 그들만 있으면 나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라면 예수님 안 찾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믿어야 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이 도무지 나를 이해 못해 도무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식구들도 사용하세요. 제 경험을 보니 그래서 제가 남편 말 한마디에 천국이 되었다. 남편 말 한마디에 지옥이 되었다. 그냥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깨달은 건 이 남편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직 예수 정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내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 사모함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사람은 없구나. 오직 예수뿐이구나. 그게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을 건 예수님 뿐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 다음에 남편과의 관계가 영적인 사랑의 관계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치가 없으면 시험들 일이 없어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가 나를 어떻게 해줄 거라고 믿는 이 기대치가 있다면 실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께서 저를 세우시고 주께서 저를 들어 사용하시고 주께서 저에게 준 어떤 장점을 주님께서 부으신 그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그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그걸 안다면 기대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저 장점이 있구나. 아 이 사람에게는 이 장점이 있구나. 이 장점들을 주님이 함께하면서 뭔가를 이루시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가는 것처럼 저 사람도 지금 이렇게 빚어가고 있구나. 저 사람 안에서 지금 무슨 역사가 있구나.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놀랍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놀랍다라고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어요. 신명기 8장 2절의 3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그 이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뭐든지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축복받는다는 것처럼 축복만 받았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이유.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나를 살리실 때 그때서야 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그 쇠사슬의 묶임이 어떤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탁 풀어지는 그 순간에 야 이 십자가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육으로 노력해도 내 모든 열심으로 다 해봐도 안 되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그 말씀이 주님이 한순간에 나를 노임을 갚게 하더라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가 살아나는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더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느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고와 쇠사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의 중요성을 몰라요. 공고와 쇠사슬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몸부림을 한 번이라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한 후에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물어서 세 번의 시험을 당하게 하죠. 그 시험에 그것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내가 만을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라. 너 지금 육체가 배고프지? 육체가 힘들지? 그러니까 떡부터 만들어서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잖아.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으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꼬대기에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뛰어내려 그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내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리치지 않게 할 거야. 이 말씀은 10편 91편 12절에 이미 말했던 찬양에 기록되어졌던 말이에요. 이 말씀이 또 출애기 17장 7절에서 그들이 시험했던 것과 연관이 되어져요. 그들이 마사에서 주님을 시험했어요. 물이 없다고. 그 시험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마사에서 모세와 다투면서 물이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가라다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떡을 위해서 시험하고 두 번째는 물 때문에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공고하니까 컬컬하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공고하게 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 날 이 공고함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전에는 기도하면 잘도 들어주시더니 이제는 기도해도 잘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내 심령이 막 공고하거든요. 힘들어져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은 그냥 내 믿음을 보고자 하심이에요.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걸 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물이 없어서 가라여서 푸르치지니까. 아무수 8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말씀에 기근이 와서 공고하니까 푸르치지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와서 그 가람이 사해지게 되어진 것. 주 안에서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이 복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은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이 없이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없으면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는 간절한 굶주림이 있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두드리고 주님만을 구하고 찾는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대로 순정하고 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복을 주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그 말씀을 멸시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세 번째 지극히 높은 그 산에 올라가서 천한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면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가다 보면 은사도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져서 말씀도 풍성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져요. 나도 모르게 높아져요. 나도 모르게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게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 나는 그분의 것. 그래서 나를 주님이 만드시고 나를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어도 그것은 다 주님의 공로예요. 다 주님의 공로. 내가 어떤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도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절대 교만해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 그것이 주의 것이 된 자인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어지면 그렇게 그 밭을 가꾸는 것처럼 그 밭에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얻도록 가꾸시는 것처럼 은사도 주시고 기름붐도 주시고 생명의 열매가 맺도록 풍성하게 되도록 주께서 부어주시나 모든 것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들이 나는 거예요. 결단구 여러분 교만해지시면 안 돼요. 나는 다만 주의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인도해 주세요. 필요한 거 주세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내려주고 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주시고 걸음이 필요하면 걸음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빛을 내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밭이에요. 아멘. 사도 바올이 우리를 그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그 집은 지으신 네가 그 용도에 맞춰서 거하기 위해서 지은 거라는 집와 주인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주님의 용도에 맞게 여러분 쓰임받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3절 그때의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죽게 부르짖음에 그분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죽게 부르짖으니까 주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팔복 중에 있는 마태봉 5장 6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팔복에서 그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고 또 애통하는 심령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구나 우리는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나라와 을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 주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라서 나오셨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지금 배가 안 차서 그러면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거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라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아져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말씀을 막 먹다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채워져서 언젠가 주의 말씀을 또 뽑아내야 될 때는 거미 송구멍에서 거미줄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졸졸졸졸졸졸졸졸졸 나와서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채워지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이 나와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외우려고도 하고 어떤 때는 외워지지 않은데도 그 말씀이 휙 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게 생명이 충만해야지만 되는데 그래야 그 공과 쇠사슬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내 말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도 않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데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는 그저 믿고 그분은 나의 주. 나는 그분의 것. 나는 그분의 밭. 그분은 주인. 나는 그분이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그냥 그분의 발자치만 따라가면 돼. 그럼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주님이 배부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생명의 떡이니까 결코 그분에게 나오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그 결박을 끊으셨도다. 이게 보면 14절 말씀이에요. 부르짖으니까 그 결박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 흑암과 그늘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어제 우리 바벨론에서 주님이 반드시 이끌어낸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고백이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이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부를 찢었더니 그렇게 그 공과 쇠사슬에서 부를 찢었더니 이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멸시했고 그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졌지만 이제 드디어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에서부터 건져내셨도다. 이 얽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누가 이걸 끊으셨어요? 예수님이 끊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끊었는데도 또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말씀을 계속 보내셔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의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를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말한 건 니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마른 뼈가 된 거야. 이렇게 생명이 없는 자가 된 거야. 이렇게 죽은 자가 된 거야. 소망이 없는 자가 된 거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너희들을 분명히 이끌어서 큰 군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결국은 다 이렇게 속냥함을 받고 나오게 되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낳게 하신 것은 그렇게 말하죠.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낳게 하신 그 이유는 율법에 매어서 율법 아래에 매어서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속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합니다. 주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예수님을 율법 아래 죄인의 모장으로 여인의 후손 중에 오게 하셨어요. 이거 이상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을 알게 한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뭘 말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공고와 세사슬이 아니고 무슨 짓을 해서 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 죄의 속성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으니 그들을 건져낸 것처럼 나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건져내시니 그래서 하는 말 15절에 오 사람들아 이걸 빼먹었어요. 글쎄 한국 번역에 보니까 오 사람들아 주의 인자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경이로우신 그 일들로 그를 찬성할지로다. 감탄사가 얼마나 히브리아에선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감탄사를 딱 빼버렸어요. 오 사람들아 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그분이 이루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것이 참으로 경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심 선하심 그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이 참으로 크셔서 이렇게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바벨론까지 끌려갔어도 또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는데도 회개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또 아들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는 그가 논문들을 깨트시며 세비장들을 꺾으셨음 이로다라고 말해요. 이 논문과 세비장은 뭐예요? 논문 문은 문인데 논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이 있는데 도무지 열 수 없는 논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비장을 딱 걸어놔가지고 이 세비장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만 도무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고 생명남의 실가를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는 화연검을 둘른 것과 같은 바로 죄의 저주인 거예요. 죄의 저주.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윤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를 신명기 28장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찾아서 봉독해볼까요?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놓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하늘이 놓치돼서 비가 올 수가 없게 막히고 땅은 철이 돼서 도무지 뭘 경작을 해서 얻을 수도 없는 그리고 비 대신에 모래와 티끌이 내려져서 덮어버리니 결실이 하나도 아무 열매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얻을 수 없는 저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2사에서 59장을 보면 1절에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오. 귀가 드나에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고 했어요. 2절을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해요.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논문이 되어지고 쇠빗장이 걸어졌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사에서 59장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절대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음을 가르쳐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의 가지고 외에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그 피 외에는 그 생명 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그와 범죄와 그 불법들이 고난을 받아서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얼마나 힘들면 다 귀찮아. 다 싫어. 이 세상에 어떤 노력을 다 해봐도 되어지지 않을 때 결국은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야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그때의 한국말 번역은 이해해 그랬지만 그때의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죽게 부르지지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 파멸 사망의 문 앞에 이른 그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우리 2사에서 59장 16절에서부터 우리 18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2사에서 59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봉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주께서 이 땅을 보니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 중재자가 없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예수님이 그 팔인 거예요. 오른손이 내려오신 거예요. 능력의 손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신 그 팔인 주의 공의인 겁니다. 주님의 의가 나타나신 거죠. 의가 나타나니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내게 임하니 내 안에 있는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를 여기서 갑옷으로 삼으셨다는데 엄밀하게 흉배예요. 흉배. 대제사장이 입은 흉배. 우림과 둠림이 있는 그 흉배. 그 공의가 그의 흉배요. 그리고 구원의 추구. 구원의 추구를 머리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의 머리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머리가 되셨고 복수의 속옷을 입으시고 복수의 속옷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입으신 의의 옷 세마포 이게 속옷이거든요. 근데 이게 복수야. 무슨 복수? 마귀를 진멸한 마귀의 이를 멸한 그 속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마귀를 멸한 속옷 그 다음에 그의 열심으로 겉옷을 삼았어요. 그의 신성이 그가 입으신 겉옷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로하여금 많은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주께서 그의 거시되게 하시고 그의 밭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면서 무엇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분이 입으신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내가 그의 을을 입어야 되고 내가 그를 머리로 모시는 투구를 써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가 입혀주신 속옷 그 세마포를 입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멸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모든 마귀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죄는 죽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거덧을 입고 성령의 그 거덧을 입은 자로서 열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의 거시된 사람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의 꽤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그분 앞에 열심으로 사모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그 그늘과 어두움과 공고와 쇠사슬을 알고 푸시현이 주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지도서 그 쇠사슬이 그 논문이 그 쇠 빗장이 팍 부서지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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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서 주님과 나 사이가 온전히 팍 뚫어져서 내가 마음에 품기만 하면 하나님께 상대되어지고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내게 그대로 그 말씀이 들려져서 알아지고 주님과 내가 이와 같은 교제를 하니 이게 친구예요 함께 동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것도 동욕이요 기도하는 것도 동욕이요 내 안에 있는 이 쇠사슬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이 와서 사슬을 끊고 그 쇠 빗장을 끊게 하시는 것도 동욕인 거예요 마귀의 일을 우리가 멸하고 그래서 형벼를 가슴에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세마퍼에 속옷을 입고 하늘의 신령한 애봇을 겉옷으로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라와 제사장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이러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어요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깨달으면 열심히 주님과 나 동욕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시고 주님이 농문을 깨트리시고 세비장을 꺾으셨으니 오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이 위경에서 이 위협에서 이 파멸의 지경에서부터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파멸 지경에 있잖아요 사망 문 앞에 있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또 은혜를 베풀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게 하신 거 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져주면 우리 다 넘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용병으로 강한 군사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계속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고통도 감사 고난도 감사 괴로움도 감사 내가 새사슬에 메인 것을 발견해도 감사 이 모든 것을 끊으시고 건지실 분이 하실 거니까 열심히 부르짖으면 주님이 사망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자 그리고 영혼이 배고프지 않다고 이야 신나는 거예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나를 내어드려서 주님의 원하시는 많은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10편 107편 9절의 말씀처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채워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참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분께 찬성으로 나아가며 오직 감사의 제사를 예수님 앞에 드리며 모든 영광과 종기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치우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정하신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주의 것이 되도록 부르셨사오니 우리는 주의 것이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의 밭이 되어져서 우리 아내의 숭변은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도록 우리 가운데 주어진 죄의 많은 돌들이 가시 덤블들이 죄악의 죄성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뽑아내주시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공고와 새사슬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며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여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또 견고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서서 악한 마귀의 계기에 속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부으신 새 영으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 영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며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공의로 사는 자여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세마포를 입은 자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